안녕하세요. 저희는 3대 대회 프로젝트 팀입니다. 우선 저희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총리대회에 한 번씩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들었습니다. 이번 대회의 슬픈 반처럼 한 번씩 평화는 우리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.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 잘 이뤄내고 있는 것처럼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